41. 유압장치에서 유압의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1. 유량 제어 2. 방향 제어 3. 속도 제어 4. 압력 제어 정답은 3. 속도 제어 42. 그림에서 요동형 액츄에이터의 기호는? 정답은 3. 43. 유압장치에서 일일 정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1. 호스의 손상과 접촉면의 점검 2. 유량 점검 3. 이음 부분과 탱크 급유구 등의 풀림 점검 4. 필터 정답은 4. 필터 44. 밀폐된 액체의 일부에 힘을 가할 때 맞는 것은? 1. 홈 부분에만 3개 작용한다 2. 모든 부분에 다르게 작용한다 3. 모든 부분에 같게 작용한다 4. 돌출부에는 3개 작용한다 정답은 3. 모든 부분에 같게 작용한다 45. 유압실린더에 숨 돌리기 현상이 생겼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시간의 지연이 생긴다 2. 피스톤 작동이 불안정하게 된다 3. 기름의 공급이 과대해진다 4. 서지압이 발생한다 정답은 3. 기름의 공급이 과대해진다 46. 유압 작동기의 입력 측에 유량 제어 밸브를 직렬로 연결하여 작동기로 유입되는 유량을 제어함으로써 작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는? 1. 미터 인 회로 2. 미터 아웃 회로 3. 블리드 온 회로 4. 블리드 오프 회로 정답은 1. 미터 인 회로 47. 폭발에 우려가 있는 가스 또는 분진을 발생하는 장소에서 지켜야 할 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불연성 재료의 사용 금지 2. 화기의 사용 금지 3. 인화성 물질 사용 금지 4. 점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계 사용 금지 정답은 1. 불연성 재료의 사용 금지 48. 소화 작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가열물질의 공급을 차단시킨다 2. 유료화재 시 표면에 물을 붓는다 3. 산소의 공급을 차단한다 4. 점화원을 발화점 이하의 온도로 낮춘다 정답은 2. 유료화재 시 표면에 물을 붓는다 49. 방화대책의 구비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방화사 2. 스위치 표시 3. 방화병 및 스프링쿨러 4. 소화기구 정답은 2. 스위치 표시 50. 작업 시 안전사항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 중 틀린 것은? 1. 정전신은 반드시 스위치를 끊을 것 2. 땀볼 일이 있을 때는 기기 작동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자리를 비울 것 3. 고장 중의 기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할 것 4. 대형 물건을 기중 작업할 때는 서로 신호에 의거할 것 정답은 2. 땀볼 일이 있을 때는 기기 작동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자리를 비울 것 51. 작업 효율을 위한 공구 관리의 요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공구는 항상 최저 보유량만 확보할 것 2. 공구는 항상 완벽한 상태로 보관하며 파손 공구는 즉시 교환할 것 3. 공구의 필요 수량 확보할 것 4. 사용한 공구는 항상 깨끗이 하고 잘 정돈할 것 정답은 1. 공구는 항상 최저 보유량만 확보할 것 52. 육각 볼트 너트를 조이고 풀 때 가장 적합한 공구는? 1. 플라이어 2. 드라이버 3. 바이스 4. 복스렌치 정답은 4. 복스렌치 53. 가스 장치의 누출 여부를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1. 분말 소화기 사용 2. 냄새로 감지 3. 소리를 감지 4. 비눗물을 사용 정답은 4. 비눗물을 사용 54. 운반 작업에서의 일반 지침으로 가장 오른 것은? 1. 운반차는 가벼울수록 안전하다 2. 인도에 가까운 곳에서는 빠른 속도로 벗어나는 것이 좋다 3. 손으로 물건을 옮길 때는 구태여 보조기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4. 운반차는 항시 도로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답은 4. 운반차는 항시 도로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55. 건설기계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주행 시 작업장치는 진행 방향으로 한다 2. 주행 시는 가능한 평탄한 지면으로 주행한다 3. 운전석을 떠날 경우에는 기관을 정지시킨다 4. 후진 시는 후진 후 사람 및 장애물 등을 확인한다 정답은 4. 후진 시는 후진 후 사람 및 장애물 등을 확인한다 56. 건설기계의 점검 및 작업 시 안전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엔진 등 중량물을 탈착 시에는 반드시 밑에서 잡아준다 2. 엔진을 가동 시는 소화기를 비치한다 3. 유압 계통을 점검 시에는 작동류가 식은 다음에 점검한다 4. 엔진 냉각 계통을 점검 시에는 엔진을 정지시키고 냉각수가 식은 다음에 점검한다 정답은 1. 엔진 등 중량물을 탈착 시에는 반드시 밑에서 잡아준다 57. 가스배관과 수평거리 몇 cm 이내에서는 파일받기를 할 수 없도록 도시가스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가? 1. 30 2. 60 3. 120 4. 90 정답은 1. 30 58. 다은중 가스배관용 폴리에틸렌관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지아메설용으로 사용된다 2. 도시가스 고압관으로 사용된다 3. 일광, 열, 충격에 약하다 4. 부식이 되지 않는 재료이다 정답은 2. 도시가스 고압관으로 사용된다 59. 도로에서 굴착작업 중에 154kV 지중 송전 케이블을 손상시켜 누유 중이다 조치 중 맞는 것은? 1. 헝겊, 튜브 등으로 감아서 누유되지 않도록 조치 후 계속 작업한다 2. 신속히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기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신속히 되메운다 4. 미세하게 누유되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정답은 2. 신속히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60. 한전에서는 고압 이상의 전설로에 대하여 안전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154,000V의 송전설로에 대한 안전거리로서 알맞은 것은? 1. 160cm 2. 75cm 3. 350cm 4. 30cm 정답은 1. 160cm 5. 대장애인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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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